우리가 버튼을 지금 상속을 해서 비트맵 버튼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거기에 이제 기본 배경을 이미지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그 버튼에 표시되는 글자도 크기를 한번 바꿔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버튼을 정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Java에 이렇게 상속을 하는 거라든가 클래스 정의하는 거에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제 Java의 기본서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클릭하는, 터치하는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뷰를 상속해서 뭔가 정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 누르고요. 여기 안에 보면 부모 클래스가 뷰잖아요. 그래서 뷰라고 하는 버튼이 뷰를 또 상속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는 ON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콜백 메소드들이 있어요.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 그 안에 보면 ON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소드가 됩니다. 자, 이걸 선택하고 OK 누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버튼을 손가락으로 터치했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가 됩니다. 자, 이 안에 있는 한 줄을 없애고요. 자, 여기에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넘어오죠. 그러면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넘어오면 자, 여기에 이벤트.getAc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 봅니다. 그러면 int, action이라고 해서 변수를 만들어서 할당할 수 있는데요. 자, 인티저 값이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가 손가락을 눌렀을 때냐, 손가락을 눌러서 움직일 때냐, 손가락을 뗐을 때냐, 이거를 구분을 해주죠. 자, 그러면 이 action이라고 하는 게 자,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스위치 액션이라고 해서 이 액션의 정보가 케이스 모션 이벤트.action.down이라고 한다면 손가락을 눌렀을 때라고 한다면 그러면 set, 뭐예요? background resource라고 하고 자, R. 눌렀을 때죠? R. 우리 뭐예요? 드러블.titleBitmap 클릭트 비트맵 버튼 클릭트라고 하는 거 눌린 상태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케이스 모션 이벤트.action.up이라고 하는 게 손가락을 뗐을 때가 됩니다. 그러면 set, background resource라고 하고 R. 드러블.titleBitmap 버튼 노말이라고 하는 거를 저렇게 해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break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경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든 이미지가 이제 바뀌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 그죠? 바뀌는 경우다. 자, 물론 이제 이미지가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으면 다시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이미지가 바뀌었으면 이제 다시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그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게 invalidat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픽 파트에서 그래픽을 설명하는 장에서 다시 한번 또 이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true라고 해줘야 이벤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invalidate라고 하는 게 호출이 되면 이 버튼의 그래픽을 얘가 다시 그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여러분이 만든 기능을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아, 아직 추가를 안 했군요. 우리가 bitmap 버튼이라고 하는 걸 지금 정리만 했으니까 이 메인 액티비티에는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군요. 그쵸? 자, 너무 빨리 실행을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지금 실행해 보면 요거만 그냥 보일 겁니다. bitmap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정의만 했어요. 이걸 실제 쓰려고 그러면 xml 레이아웃 파일에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java 소스 파일에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xml 레이아웃에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냥 코드에서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자, 여기다가 자, 리니어 레이아웃 이라고 하고요. 자, 요거를 한번 삭제를 해보자. 자, 리니어 레이아웃은 방향 속성이 필요하니까 오리엔테이션, 자, 버티컬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나머지 속성이 쓰지 않으니까 이걸 없애고요. 자, 여기다가 이거를 자, 버튼으로 우리가 바꾸면 버튼이 보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가보면 버튼이 보입니다. 이거를 버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비트맵 버튼으로 한번 해보자. 자, 비트맵 버튼으로 하고 가서 보면 자, 아까 렌더 에러라고 나오네요. 우리가 정의한 게 제대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비트맵 버튼처럼 우리가 직접 정의한 뷰인 경우에는 이렇게 넣으면 에러가 생겨요. 왜냐? 자, 비트맵 버튼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패키지 이름까지 보이죠? 패키지 이름까지 같이 넣어줘야 에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보이네요. 오이, 이게 뭐죠? 자, 헬로우 월드라고 하는 글자가 너무 크게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럼 비트맵 버튼이라고 하는 거로 가서 우리 아까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게 디멘스.xml에서 설정을 했네요. 그러면 디멘스.xml에 가서 30dp가 아니라 자, 16dp까지 다시 줄여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와서 보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헬로우 월드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돼 있죠. 헬로우 월드라는 글자의 색상이 지금 까만색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보인 거고요. 헬로우 월드라고 하는 글자의 색상을 하얀색으로 바꾸면 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그거 바꿔볼까요? 자, 우리 소스 코드에서 바꿨으니까 비트맵 버튼의 소스 코드로 가서 텍스트 사이즈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setTextColor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러면 컬러점 해보면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미리 이제 사용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건 여기 정의가 돼 있어요. 화이트라고 하면 하얀색을 쓰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지금 이게 다시 뭔가 보이진 않는데요. 자, 파싱을 다시 해서 디자인 화면을 다시 보여줘야 되겠죠. 일단은 다시 빌드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이제 여기 표시가 됐네요. 그리고 여기 자,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와 버튼의 테두리가 좀 안 맞는다. 너무 가깝다 그러면 패딩을 줘서 좀 더 키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걸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자, 눌린 상태, 떼진 상태. 눌린 상태, 떼진 상태. 누르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되죠. 떼진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배경 이미지를 바꾸게 된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버튼 안에 기능으로 아예 넣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버튼을 상속해서 비트맵 버튼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아예 기능을 이렇게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경 이미지라든가 터치했을 때 배경 이미지를 바꾸는 것까지 우리가 아예 집어넣어서 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밌죠? 자, 이렇게 터치했을 때 동작하는 거는 여러분 해보시면 재밌게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스트 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장이나 이런 데서 그래픽 처리를 할 때 이렇게 터치 이벤트를 같이 처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또 이거는 계속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장에서도 그렇고 다음 장에서도 그렇고 터치 이벤트 처리하는 거가 나오면 실제 단말로 되도록이면 실행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훨씬 이제 현실감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재밌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버튼을 직접 기존 버튼 기능을 상속해서 변경하는 식으로 만들어본 거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죠? 우리 이제 비트맵 버튼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했던 코드고요. 자, 여러분이 잘 따라오면 저렇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리스트 뷰의 모양을 잘 보시면 자, 전화번호부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전화번호부에 각각의 사람의 이름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를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아이템 하나에는 글자 하나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미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글자가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글자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각각을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아이템이 관리가 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사용자로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 유저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라고 하는 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어댑터라고 하는 게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라고 하는 게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댑터가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리스트뷰는 완전 껍데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댑터에서 각각의 아이템으로 보여줄 뷰까지 아예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뷰에다가 어댑터를 만든 다음에 딱 설정을 해주면 리스트뷰가 화면에 보여지는 시점에 어? 아이템 몇 개나 있니? 물어봅니다. 어댑터한테. 그리고 아, 이 아이템을 위해서 뷰도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어댑터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댑터에서 get뷰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는 건데요. 그러면 몇 번째 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건지 몇 번째 아이템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지를 정보를 전달을 받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뷰를 딱 리턴해주면 그대로 화면에 보입니다. 결국에는 리스트뷰는 진짜 껍데기인 거죠. 어댑터라고 하는 게 데이터도 관리하고 아이템을 위한 데이터도 관리하고 아이템을 위한 뷰도 생성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위젯은 어댑터라고 하는 패턴을 쓰는데 이 패턴을 사용하는 건 리스트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콤보박스라고 부르는 거죠. 안드로이드에서는 스피너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콤보박스 또는 스피너와 그 다음에 이런 그리드뷰, 격자 형태로 된 것과 또는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갤러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선택위젯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전부 다 어댑터라고 하는 패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드뷰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하겠죠. 리스트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텐데요. 워낙 중요한 겁니다. 리스트뷰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리사이클러 뷰라든가 이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그리드뷰 쓸 때는 리스트뷰가 아니니까 다른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리스트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댑터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익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어댑터라고 하는 걸 쓰는 거는 다 비슷한 패턴을 써요. 코드의 형태가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뷰를 통해서 최대한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에 익숙해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똑같지는 않더라도 책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똑같이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똑같지 않더라도 이런 형태의 리스트뷰를 한번 만들어서 화면에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리스트뷰라고 하는 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